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희망을 들이지 못하는 우리 정치를 반성한다며 국민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정치 쇄신을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. 제외선거권자 대상 비례대표 선거운동 방송연설에 출연한 한 위원장은 딱 한 번만 더 저희를 믿어달라며 민심 외에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한 위원장은 특히 제외국민 현지안전, 자녀교육, 부모 돌봄을 챙기고 차별과 혐오에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